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이번 주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정시모집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학력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학력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조정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각 대학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입학 담당자 3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북대학교 입학 전용부의 노설 총관 팀장님. 지난 4일 수능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 결과를 잠시 짚어보겠는데요. 전반적인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 4일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영어 영역은 평이했고 수학 영역은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변별력은 갖췄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성적표에는 100분위 표준점수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 수시에서 활용하는 것은 등급만 활용을 하고 정시에서는 100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선발 모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전북 지역의 한정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전북 지역 고교에서는 133개 고교 중에서 99개 교과 총 응시생 1만 4천여 명이 지원 응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또한 전북 지역이 국어, 영어, 수학 나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유지하였고요. 선택형 수학 가 영역에서는 세종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이 9등급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공개할 그런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 표준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대학교 정시 모집의 일정과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전북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 12월 10일 발표를 시작으로 19일 3차 충원을 마지막으로 20일에 최종 마감을 하고 12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약 1,395명, 약 34%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원대학교 입학관리실의 신상렬 실장님 호원대는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산업기능 인력 양성의 산실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일정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호원대학교는 이번 정시 모집에 실용음악학부와 공연미디아학부는 가군에 해당되고 나머지 학부는 나군에 해당됩니다. 저희 대학교는 산업대학교로서 이번 정시 모집에서 가나 다군에 해당되는 대학의 원서 접수 후에 추가로 저희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정원내 일반 전형 225명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김미정 입학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정시 모집 일정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전문대의 정시 모집 일정은 똑같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경우에 정시 모집 일정은 금년 12월 30일 월요일부터 내년 2020년 1월 13일까지 총 2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전주 비전대학의 선발 방법은 고교 내신 성적 60%하고 수능 성적 40%를 반영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모집 인원은 대략 한 150명 정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 팀장님, 앞서 올해가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로 인한 영향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고3 재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재학생 수는 작년 57만 명에서 50만 명, 약 7만 명 정도가 감소했고 수능 응시 인원 역시 작년 53만 명에서 올해 48만 명, 약 5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신 실장님,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서 올해 N수생이 늘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이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N수생은 작년 대비 6,700여 명이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N수생이 6,700여 명 증가함에 따라서 성적 분포대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올해 수능 정시 모집에서 상위 15개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늘고 응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향 소신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주요 대학 중에 상당수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김 최장님. 수험생들의 입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만큼 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의 경쟁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0학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입시가 예상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대학에서 모집 정원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예고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올해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주로 대부분 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비전대학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업명문대학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갖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원하는 곳에 저희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삼성반이라든가 LG반이라든가 할인반이라든가 이러한 반을 저희가 오픈을 해놔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도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역사회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전략산업 인재육성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이 또 복원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학교에서 신경을 쓰는 분야가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다 방문을 해서 학생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격려도 하고 있고요. 그 참에 우리가 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교육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 있어서도 저희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학생들의 봉사활동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용건강과 같은 경우는 농촌 노인들의 피부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전기과 같은 경우는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람도 느끼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올해 수시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수시 1차에서는 저희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시 2차에서는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교육당국과 각 대학들이 입시 설명회와 박람회를 연달아 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대학들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참에 우리 김 지장님께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노 팀장님, 전북대학교의 경우 약학대학이 신설되면서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모집 계획 등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편입학 정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2학년도, 21학년도는 편입학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군, 정원 내 가군 특별전형과 나군 일반전형 30명 이렇게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동일 모집군에서는 1개 전형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국 약대 37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5.85대 1이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 242명, 약 8.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형이 진행 중에 있고 1단계 발표와 면접 후에 내년 2020년 1월 20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 그러니까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6년제의 선발 모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대 약대가 신설되면서 우리 지역 약대는 이제 3곳으로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대학 간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요? 네, 전국적으로 약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의 약대 신설이 전북 지역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약대 신설은 전국적으로 전북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적으로는 전북적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약대는 단순히 약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및 식품 산업과 연계해서 연구에 주력하는 이런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차별화되는 특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신 실장님, 혼대학교의 특화된 과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대학교는 음악 및 공연예술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한류예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형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산재 대학 중에 유일한 응급구조학과와 항공정비공학과가 있습니다. 학력임무 감소나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신설되거나 또 개편도 한 학과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대학의 특성화와 맞물려서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아시아 및 유럽 미주 지역에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독보적인 특성화로 자리매김한 실형음악학부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에 K-POP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 기술장교 배출을 목적으로 한 국방무기체계학과와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항공산업 수요에 발맞춘 항공정비공학과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정비공학과,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밝혀지면서 그런 파급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대학의 항공정비공학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고요. 1학년을 뽑았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올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산업 수요와 아주 마저 떨어지는 산학협력형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전에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형장 적응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김 최장님. 전문대학의 경우 시대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우 변화나 또는 특화된 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앞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또 다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전주 비전대학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육을 지역과 연관된 산업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교육이 바로 드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전북 지역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제 드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가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된 노인을 수색할 수 있는 수색 드론 교육. 그리고 저희가 측량 드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드론 교육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은 21개 학과가 있습니다. 공학 계열부터 보건 계열까지 21개 학과가 특화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저희 지적토목과와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토목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 취업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흔히 수업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연교시 수업이라고 해서 8시부터 이렇게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결과 LX 그리고 코레일 등 공기업에 올해 3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는 신재생에너지과인데요. 신재생에너지과는 우리의 전북 산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새만금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시대에 맞춰서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신재생에너지과는 우리 전북 기업인 솔라파크 코리아와 협약을 통해서 올해 7명이 또 취업을 했고요. 특히나 이과 같은 경우는 창의융복합 교육의 굉장히 선두적인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 동아리인 로봇 동아리가 있는데 로봇 엔지니어링 동아리가 서울에서 열린 3개 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력 인구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대학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팀장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역시 학력 인구 감소일 텐데요. 앞으로 학력 인구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의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내에서 고통받는 것은 역시 지역 대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과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한 일환으로 통상 잠재적 수요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잠재적 수요자라는 것은 이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전형을 좀 더 대학에서는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2014년도부터 대학 구조조정 평가를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인데요. 교육부에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는 계획 하에 각 대학을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학생 지원, 교육 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기관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통해서 재정지원 가능 대학 또 명단을 공개하고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별 또는 규모별로 각기 다른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학별로 상이한 것도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각 대학별로 진한 시간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평가를 준비하면서 상향 표준화된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들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순기능적 작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역기능적 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중소규모 대학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과 간 통폐학 과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표에 맞춤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과 또 평가 준비와 실적 관리 등을 위한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번아웃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학의 고유 설립 목적에 맞는 대학 운영의 질저화 등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기능적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팀장님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서 등급에 따라 감축 인원을 권고하는 것은 기존 방식 대신에 이런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려고 한 것은 대학이 느끼는 이런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진단평가 요소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진단에서는 충원률 배점이 전체에서 13%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20%까지 비중을 높였고 또 유지 충원률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런 재학생 충원률을 계속해서 충족했을 때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강제에서 자율로 정책 기조는 바꿨지만 그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 압각은 더 강력해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학 평가 부분에서는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대학 스스로 이런 능력을 고려를 알아서 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이런 진단이 시행되면 지역 대학부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학 혁신 지원 방안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산업과 같은 요건 완화, 확사 제도 유연화 등과 같은 그런 큰 방향만 제시했지 실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우리 노트 민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난 8월에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의 강제 구조 조정 방침을 다시 바꿨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당초했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부에서 오래전부터 학년구 감소를 인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교육부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별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다소 자주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의 위기라는 점이 아주 주목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주기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바꿨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학년구가 극감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태된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대학과 지자체 또 산업체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정부의 지원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4년이면 대학 신입생이 정원에 비해서 12만 명 이상이 더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줄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김 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급격한 환경 인구 감수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대학이 구조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 수도권 편중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 미달은 아마 지방사립전문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비전대학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취업을 높여서 4년제 대학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이고 지방의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대학에 머무를 수 있을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트민장님, 교육부에 따르면 2년 후면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지역 대학의 경우 더 클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역 대학의 위기, 어느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심화될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른 인구주택 총조사, 그러니까 2015년에서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 말은 지역 대학 학생들의 그런 취업이라든지 떠나고 싶다, 현실에서 멀어진다, 그런 내용에 대한 주요 골자인데요. 수험생이 인서울대학을 지향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전북 지역이 좀 미흡하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대도 역시 전북 지역 신입생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최근 몇 년 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역 거점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자성어린 목소리도 도처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사업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상호 간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과 이런 교수를 유치해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87년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이런 수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과 교원들을 상대로 이동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38개 대학이 폐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전철이 개통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또 의치 한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 모면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더더욱이 더 문제는 수도권에서 결과적으로 편입 인원에 편입 인원에 상당수가 있고 또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의 많은 인원들을 편입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약의 정원 내 인원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정원 외전형의 축소나 폐지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편입 인원의 정원도 축소를 시켜서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지방에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지역의 어떤 인재 유출이나 인구 유출을 지자체나 각 대학 또는 각 기관에서 인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 인구 유출과 또 지역 학생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 실장님,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제정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입학생 감소로 인해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더 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09년에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최근 또 입학금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또 각종 평가,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의 상승 자체가 교육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사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전국 사립대학들은 11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서를 채택해서 정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이러한 등록금 동결과 관련돼서 우수한 교원의 확보에 사실 차질을 빚고 있고 또 강사법과 관련돼서 강사의 급여나 처우 개선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각 대학에 내렸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수한 교직원들의 추건, 직원 선생님들의 추건도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대학들이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 시장님께서는 전주 비전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립대의 경우는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경영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좀 필요가,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주 비전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조한다거나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평생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 팀장님, 전북대 같은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북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이런 지역 인재 선발 등 전북 지역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역할을 넘어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견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기술의 선점이 지역 균형 발전에 요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북대학교의 연구 기능과 이런 시설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활용해서 전북 지역 대학들 간의 교육 크러스트를 구축하는 데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큰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과도한 대학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대학 규제는 4차 산업 시대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최근 진행자께서 4차 산업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6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육성 및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산업을 바탕으로 한 6차 산업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4차 산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사 과정 및 교육 과정의 어떤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기여 입학제와 학점 교류, 입시 정책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해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최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 기술이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산업 혁명을 저희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학제가 허물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가 2년 혹은 3년, 4년 그 이상으로 다양한 학제가 필요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AI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학제가 3년 혹은 4년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학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할 수 있게, 또 유연하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팀장님, 대학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대학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청, 고교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진로 개발을 위한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과 연계한 그런 우수 학생들이 의학 계열로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공계 육성 차원의 그런 교육청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교 교육 지원 사업 및 이런 국립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정보 소외 지역 및 그런 취약계층,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잠재적 수요자들을 대비한 그런 학생들에게도 정보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펼쳐진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북대에서는 국제 교환학생 확대를 통해서 재학생들이면 누구나 이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이런 세계무대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족이 되고 지역 기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성적 발표회의 정시 모집 동향과 각 대학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활로를 모속해보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특혜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는 강조할 부분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 최장님.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중심의 축은 바로 전문대학입니다. 향후 전문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대학 정책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을 전문대학 정책국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팀장님. 지난 교육부에서는 대입 제도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핵심 골자는 학종과 논설 위주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대학이 이 수능 위주 전형을 40% 확대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종 쏠림 현상이 있는 16개 대학, 그 대학의 전형 간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비율 간 조정을 권고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2028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입 적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수능이 개편되는 논술이라든지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출제를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교육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보면 과도한 이런 기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보다 좀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한다면 지역 대학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북대학교는 이런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다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학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하던 상하탑의 역할에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 짐을 오롯이 대학만 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